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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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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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뭐야? 자 간다! 저 부표처럼 흔들리는... 자 간다! 저 부표처럼 흔들리는... 간다! 자 간다! 자 간다! 자 간다! 하나 눕혔네? 간다 간다!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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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저 다 간다! 자 간다! 할 수 있는 건 다 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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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옛날에도 이럴 때가 자주 있었지. 죄다 피떡이 되어가지고 죽을랑 말랑. 그래도 도망가는 건 모양 빠지잖냐? 어어, 뭐야? 어어, 뭐지? ㅋㅋ 맞다냐? 이런건 몽둥이가 약이지! 그, 두드려 패! 그, 뭐냐? 저희 취미날도 물매기 아니냐? 아니, 베어지지 않는 정도는 아니... 부족한다! 맞다냐? 저 구표처럼 흔들리는 놈이... 간접한다! 그래! 간접한다! 공격이 더 매서워지거든? 가서 할 수 있는 건... 간접한다! 헤헤! 해헤헤! 빠르! 바르기! 피지압! 상대가 안전한 것 같아! 자, 피지압! 안전한 것 같아! 벗기! 해외!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 коли 우선은 그럼 거기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어떻게 끝이 보이네요 상모로 저거 피는 정리 그런지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효과적이네요.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이만하면 순황이죠 이만하면 순황이죠 이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억지로 끌어져서 그러한 거 같아요 이것은 홈즈는usting 아이콘 상태로 끌어져서 이 방식은 지금 가능한 거 같아요 주소유 아이콘 이 방식은 끌어져서 아 뭐야 간다 흐흐 너냐 아이씨, 좀 피하면서 하라니까 야, 저거 정신 차릴 때까지 앞에서 시선 좀 뚫어줘야겠어 다리 안쪽이 작살났네 저러면 이제 메타작을 피할 방법이 없지 다잎, 다잎! ㄷㄷ 자, 맞서보죠. 우리들에게 어떡하도... 별것도 아니잖아요.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. 이제 정신을 입은 거잖아요. 이제 정신이 질린다고 합니다. 그니까 정신이 질린다고 하거든요. ㄷㄷ 히힛, 다녀! 쉽네. 흠, 보여? 마구잡이로 때려무서놨지.